자, 이제 우리 추수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우리가 author 테이블과 topic 테이블을 분리해서 저장을 해놨잖아요. 저장은 분리해서 했지만 우리가 읽어올 때 결합해서 마치 결합된 상태로 저장한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죠. 어떻게 할 거냐? 자, 조인문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조인문. 자, 일단은 셀렉트 별표 from topic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topic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 끝에 보면 author 언더바 id라고 해서 author 테이블의 id 컬럼, 즉 프라이머리 키 값을 author 언더바 id에 적어놨죠? 자, 저렇게 연관된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값을 적어놓은 저런 컬럼을 외국인 할 때 for in 있잖아요. for in key라고 부릅니다. 물론 for in key라는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for in key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for in key라는 기능을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topic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topic 테이블의 행을 기준으로 해서 author 테이블의 행을 옆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topic 테이블을 왼쪽에 놓고 topic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다가 그 author 테이블의 행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엔터 쳐서 줄바꿈을 했습니다. 좀 보기 좋게 하려고요. left, join 어디랑 해요? author 테이블과 한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 topic 테이블의 author 아이디가 author 테이블의 아이디와 같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author 테이블의 아이디와 그 일치하는, 프라이머리 키와 일치하는 행을 옆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장난 아니죠? 대박이죠? 이거 진짜 중요하고 이걸 만약에 처음 이해하셨다. 엄청난 일입니다. 광개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광개형 데이터베이스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개형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의 핵심은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하 일단 드려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아이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럼 뭐가 뭔지 좀 잘 모르겠죠? 또는 우리가 만약에 아이디와 타이틀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컬럼 ambigocely 발음이 맞나요? 아무튼 애매모호한 이라고 나옵니다. 뭐가 애매모호하냐면 여기 있는 아이디라고 하는 저 컬럼은 topic에도 있고 author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이디라고만 쓰면 이게 누구의 아이디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애매하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앞에다가 나는 topic의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topic.id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가 나오죠. 그런데 이 코드를 짠 우리는 아이디가 topic의 아이디라는 거 알지만 저걸 보는 사람은 제가 누구의 아이디인지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표시되는 컬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별명이라는 거거든요. 한 칸 띄우고 topic underbar id라고 하면 여기 있는 topic.id는 화면에 표시될 때 topic underbar id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별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표에 대한, 표의 이름에 대한 별명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쓸 필요는 없는데 남들이 이런 걸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하려면 또 아셔야겠죠? 저 한 칸 띄우고 자, t라고 하면 이제 이 구문에서 t는 topic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도 t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있는 topic도 t로 바꿔서 명령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author도 여기서 a라고 하면 이제 이 구문에서 a는 author 테이블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a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실행하면 결과는 같아요. 자, 이거 조금만 보기 좋게 좀 바꿀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topic 언더바 아이디가 1인 행만 가져오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where topic 테이블이 t죠? id는 1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행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이고 이걸 하셨다면 이제 준수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되신 거예요.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 빠져ENTE